결혼식이 있어 12시 지나자마자 영상 찍어둔 걸 올린다. 결혼식 뷔페에서 자제했으나 7세 아동 2명이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속 섭취해서 참지 못하고 3그릇을 먹었다. 뭐 그리 항상 급하냐? 일어나서 당기고 세수하고 당기고 오줌 누고 당기고 두 달가량 당기다 보니 꽤 진전은 있었지만 인대에 스크래치가 조금씩 조금씩 난 것 같다. 그래서 며칠간은 보라색 밴드로 워밍업만 좀 해야겠다. 발냄새 맞지 마라 위험하다. 맞지 마라.